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사랑하는 프리티 여러분. 안녕하시죠. 요즘에 다같이 심란한 마음일 거라 생각 들어요. 하루가 다르게 500명 이상씩 늘어나는 확진자 때문에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고 우울합니다. 그래서 뭐 또 이럴 때는 가만히 있으면 더 우울하니까 주일날 교회도 요즘에는 영상으로 다 대체를 하시고 해가지고 좀 마음에 그 울적한 마음을 달려보고자 제가 이렇게 또 분갈이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이렇게 금땡이들 중에서 많이 키우고 싶었던 아이툴 이 라울금하고 원종방울복람금 키우고 싶어 갖고요. 이렇게 제가 데려왔는데 오늘은 또 화분도 데려오고 이랬는데 이제 그동안에 분갈이를 못해줬어요. 이제 인제부터 이제 3월이니까 활기차게 희망차게 이렇게 여러가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록 힘들지만 또 저희가 하나하나 이렇게 힘들다고 해서 그냥 모든 걸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희망차게 저는 오늘부터 분갈이를 좀 본격적으로 해주려고 합니다. 네 분갈이의 정석 오늘은 소원했던 금땡이들을 봄에 어떻게 분갈이 해야 되는지 그런 모습도 보여드리고 또 이게 분갈이 하는 게 방법이 뭐 정석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한다는 거 그걸 한번 보여드리고요. 정말 갖고 싶었던 라울금과 원종방울복람금을 값어치 있고 고개하고 우아한 이 분에다가 두 개의 아이를 분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갈이를 하기 위해서 저는 이 원종방울복람금하고 라울금을 털어오겠습니다.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네 분갈이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원종방울복람금 그리고 라울금 이렇게 두 개를 털어왔습니다. 방울복람금은 여기 지금 터는 과정에서 한 두 개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아깝죠? 그런데 뭐 이거 이렇게 잘 했는데도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터는 과정에서 보니까 자구가 조그만 것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희한하죠? 아우 이거 너무 여리여리 해가지고 만지기도 힘드네요. 네 조금 더 뿌리를 내려서 분갈이를 할까 싶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또 이쁜분에 봄이니까 이쁜분에 이렇게 분갈이를 해줘가지고 잘 키워보겠습니다. 이거 아주 예쁘게 키워서 많이 많이 번식을 해서 자손을 번식을 해보겠습니다. 네 라울금도 한번 심어볼 거고요. 여기다 같은 데다 이렇게 심어볼 거고 라울 원종방울복람금도 심어볼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화분을 똑같은 거 거의 비슷한 거에요. 두 개를 준비를 했고요. 분갈이를 위해서 흙을 준비를 했습니다. 흙은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분갈이의 정석. 요거 저는 다육이 배양토를 3으로 섞고요. 마사, 작은 마사, 제일 작은 마사예요. 칠을 했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계란 껍질하고 제가 이제 훈탄을 좀 섞었고요. 요기 다육이 배양토에는 또 여러 가지 영양소가 코코픽트 뭐 여러 가지 영양소가 섞여있어갖고 이렇게 크게 많이 영양소를 안 넣어도 되거든요. 이렇게 분갈이 3월에는 요렇게 영양도 계란 껍질 영양도 주고요. 이거 계란 껍질은 제가 전자렌지에 한 번 한 2분 정도 데워가지고 껍질을 안 까도 그냥 이렇게 갈아가지고 요거를 이제 만들었고요. 음 그리고 이제 훈탄을 조금 섞었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다육이 배양토 7대 3으로 이렇게 이제 섞어줍니다. 또 준비한 게 요거는 이제 나중에 복토로 위에다가 깔아줄 거고요. 큰 마사는 밑에 깔아줄 예정입니다. 배수층으로. 예 그러면 지금부터 분갈이 한번 시작을 해볼 거고요. 요 하분에다가 요 안에다가 요렇게 두 개의 깔 망을 깔아 놨습니다. 일단 먼저 아주 고귀한 둘 다 참 고귀한 아이들이에요. 요기다가 일단 두 개를 같이 심어볼 건데 먼저 여기 원종방을 북랑금 요기다가는 나흘금을 심어줄 거에요. 굵은 마사는 한 3분의 1 정도 깔아둡니다. 원종이나 지금 나흘금은 아주 야리야리해요. 그래서 분갈이 할 때도 참으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요렇게 섞어놓은 요거를 이렇게 섞어줘요. 7대 3으로 다육이 배양토와 배양토와 소오림마사로 요렇게 7대 3으로 섞은 거를 같이 골고루 섞어줍니다. 저희가 이렇게 마음이 심란할 때는 분갈이를 해줌으로 인해서 해주므로 인해서 마음이 좀 잘 가라앉고 기분도 힐링이 되고 하는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이쁜 아이들 보고 이쁜 화분을 보면서 힐링이 된답니다. 이렇게 흙을 섞어준 다음에 원종 방울붕랑금을 심기 위해서 흙을 좀 웬만큼 넣어줘요. 방울붕랑금이 굉장히 여리여리해요. 그래서 잘 달아야 됩니다. 요정도 뿌리도 많이 깊게 잘 내리긴 했는데 아직은 좀 여리여리해요. 뿌리가 그래서 심을 때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자리를 좀 잡아줘요. 핀셋으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가운데로 자리를 잡아줘야 하니까 핀셋으로 이동을 시켜주고 이렇게 가운데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밑에 또 자구도 막 올라오고 이래가지고 참 조심스러워요. 떨어질까봐.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이게 한계가 떨어졌거든요. 이것도 제가 밑꽂이로 한번 키워볼 예정이고요. 일단은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원종 방울붕랑금 완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울금을 시워볼게요. 이것도 지금 이렇게 한번 맞춰볼게요. 이렇게 이제 심을 건데 흙을 넣은 다음에 이렇게 하나를 깍 쳐가지고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붙잡은 상태에서 뒤에부터 흙을 넣어줄게요. 또 앞으로 넣어주고 또 앞에도 넣어주겠습니다. 밑에 이렇게 자구도 많이 나와있어 같구요 이게 이렇게 아주 많이 번질 것 같습니다 아주 예쁘죠 라올금 이렇게 예쁜 분에다가 아주 어울리는 분에다가 이렇게 심어봤구요 예쁘게 정리 한 다음에 소림마사로 복토를 깔아 주겠습니다 여기다가 덮어 주겠습니다 조그만 숟가락으로 덮어 줄게요 소림마사를 깔아 주면서 이렇게 수영을 조금 더 예쁘게 잡아주는 과정을 해주면 좋아요 지금 이렇게 원종 방울복람금이 엄청 여리여리 해 가지고 조심스럽게 다뤄 줘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복도까지 깔아 봤구요 라올금도 복도를 한번 덮어 주겠습니다 아 뒤쪽이 더 예쁘다 앞쪽은 이렇고 앞쪽도 예쁘고 뒤쪽도 예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는 분갈이를 완성했습니다 아 너무나 예쁘죠 제가 진짜 소원풀이를 했습니다 소원풀이를 했어요 너무 예뻐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예쁘게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너무나 예쁘죠 이 화분 색깔에도 이 아이들이 너무나 예쁜 것 같아요 색감이 너무 여리여리하고 아주 봄을 나타내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음 라올금이나 원종 방울복람금이라 지금은 가격이 좀 많이 내렸지만 옛날에 참 귀한 아이들이었어요 가격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특히 라올금 같은 경우는 찾아보기가 참 힘든 아이였어요 요번에 진짜 이렇게 제가 우연찮게 좋은 기회에 라올금을 만나서 너무너무나 기쁘구요 원종 방울복람금도 착한 가격으로 만나봐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은 제가 봄 분갈이 정석을 알려드리면서 라올금과 원종 방울복람금 제가 제 품에 품어서 이렇게 예쁘게 또 분갈이까지 하니까 진짜 소원을 풀었습니다 요즘 안 좋은 시기에 제가 소원을 풀었어요 아 너무 예뻐요 소원을 풀어서 너무 예뻐요 근데 이 라올금은요 뒤쪽이 더 예뻐요 뒤쪽이 뒤쪽 너무 예쁘죠 원종 방울복람금도 제가 아주 잘 키워서 여러분에게 더욱더 많은 자구를 달아주는 그런 모습 아이들은 키울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땡풍이 잘 되는 곳에 키우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강한 햇빛보다는 은근한 햇빛에 달구어서 예쁜 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물은 좀 조심해서 주셔야 합니다 이 아이들이 물을 너무 많이 주면은 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분갈이 한지 지금 일주일 후에 물 한번 주시고 그리고 조금 이 아이들이 이렇게 중간 잎이 좀 통통한 것이 이렇게 통통한 게 사라지고 이렇게 좀 쭈글거릴 때쯤에서요 물을 또 한번 주시고 물을 주시고 나서는 반드시 속 크기 잘 말랐는지 체크를 해주셔야 물르지 않고 잘 자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분갈이를 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좋은 날 되세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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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